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깎아먹으러 가자 이러면 안되요 해야지 안되요 옳지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안되요 안되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이러면 안되요 무조건 안되요야 모르는 아저씨가 그러면 알았어 다시 예빈아 아저씨랑 깎아먹으러 갈래 이러면 안되요 안되요 다시 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깎아먹으러 가자 하면 안되요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안되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안되요 안되요 옳지 저리 가야 해 빨리 가요 가 이래 어이 어이 해 민희가 어이 어이